1 2 2 2 2 이게 고양이야 곰이야 이거 어? 고양이야 곰이야 이거 본캐로 하면은 너무 많이 따라와가지고 시청자 4절이 되버려서요 자 일단 캐논 러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시로 캐논 러시는 일단은 침팔런에 완성되면 바로 포지 바로 지어주고요 구석에 일단 캐논 두개를 건설합니다 거기서 이제 증검다리식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하려면 시작부터 그냥 바로 어 프로그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파일런 포즈를 짓는 어 그런 플레이도 괜찮습니다 자 자 서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서치가 빨라서 조금 털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자 그리고 이 저그가 메인도 조금 빠를 것 같다니까 에잇 칼론 지어놨네 자 자 자 캐논 러시는 그냥 완벽한 실패 완벽하면 실패고요 아 어 어 제가 볼 때 에잇 자 자 자 자 자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놓친 것 같고요 어 내가 아까 정판 당하니까 짜증나더라고 진짜 포토아 아 짜증나더라고 자 그러면서 게이트 쩔쩔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조금만 더 올라가 어 근데 너무 많이 와 너무 밑에 지었네 자 아 약간 위에 지었으면 됐는데 너무 밑에 지어가지고 아 저 치고 올라가려면 좀 약간 예 약간 버겁네요 치고 올라가기가 조금만 조금만 더 올라가자 거의 다 올라왔다 아 이러면서 5포토까지 조그맨게 타가지고요 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이게 거의 한 구십쯤 완성됐을 때 어 팔물 지어줘면서 어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어나가면 되고 자, 이거 뭐 캐론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죠 는 아니고 상관이 있는거 같아요 지금 예 꽤 많아요 지금 7 정신문차리고 지금 지문진의 포토로시라는건지 모르고 보자 여유롭게 커맨.. 아 뭐야 배럭이네 배럭을 배들고 있습니다 7 8부 출발 키보드가 지금 약간 대각선으로 키보드를 놔둬가지고 하자가 좀 어색하네 안녕 오케이 아 1부 혹시 밀리면 안되는데 1부 혹시 밀리면 안되거든요 오케이 막을 대면 어디 한번 막아봐 막을 대면 막아봐 오 1부 잘 맞고 있는데 오 1부 잘 맞고 있는데 잘 맞고 있는데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오 이거 설마 해처리를 짓나? 아까랑 비슷하게 이 모텔에 뭐 하면 돼 뭔지 나와가지고 뭐 지우려고 산다 정근이 11시에 멀티하세요 제가 다 닦아놨습니다 제가 다 닦아놨습니다 11시 멀티하세요 11시 제가 다 닦아놨으니까 11시 멀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뭐야, 팩토리 짓는데? 어, 오케이, 그래 내가 만만하나? 1 6 1 와..이럴되면은 아홉시가 완전 잘해줘야되는데 가스도 없는데 저게 나오나? 오우 쉣 어 이거 해처리 엘리드 하는거 아니야 이거? 어이 불안한데? 어 카바가 안되는 느낌이네 지금 어 휘둘러나온다 어 이거 타이밍 싸움인데 이거 어 어 어 어 아 아 어 어 으 으 으 오지마지마 오버롯이 부어고 있어가지고 오 됐어 됐어 자 이제 리버를 해주는거죠 형님 헬프요 인마 와 골 때리네 내가 저 지금 11시에 멀티하게 생겼네 이거 와 아 밀렸네 아 근데 포기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아 아우 쉣 형님 둘 중에 하나 드랍 거고요 드랍을 해가지고 이거 뭔가 그 자원줄이라도 좀 말려놔야돼 이거 아 1번 나오자마자 바르게 지네 구호 되삿는다 저 지금 아 자신나네 상황이 그렇게 나쁜건 아니었는데 아 근데 물량 잘 뿜네 아 근데 물량 잘 뿜네 아 아깝다 이거 아 이거 지명 진짜 아쉬운데 이거 뭐 칼났네 뭐 도대체 몇 마리야 자 아 어우 쉣 실로지 여기 와있네 아 아 내가 보라색을 너무 믿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가노? 어디가노? 어디가노 지금? 어디가노? 아 넥서스 이쪽으로 오겠다 치솟 싸우고 몇 가야됩니다 로보틱스 이거 방어용으로 쓰면 절대 모르게 바로 공격 가야돼 저거 왠지 내가 리버 드랍을 간 게 더 빠를 것 같지 않습니까? 제가 저 리버 드랍을 해가지고 하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왠지 리버 드랍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애 자, 자원이라도 좀 많이 자원이라도 좀 많이 캐야 되겠죠? 저 리버 드랍 오면 끝장나, 이거 드랍 오면 끝장납니다 어? 드라군 입구에 배치 포터 더, 리버 더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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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확 빨리빨라 움직이라 실제 이기 드랍 너무 공격 난 너무 공격 독립 아! 클 россий 미이버 드랍하는데 한 번 하고 뒤져야되겠다 외곽에 폰토 도배하시죠 이래라 저래라 하다가 또 내가 엘리 당할라 이거 어? 근데 상대도 한 명 나갔네? 어? 이거 이긴거 아닙니까? 어? 저거가 나갔는데요? 어? 이긴거 아닌가 이거? 엄크 떴나요? 엄크 뜬거 아냐 이거? 어? 와 근데 리버 저 뽑는게 완전 부담된다 지금 자원이 어? 그쵸? 12시 솔직히 뭘 할 수 있다고 지가 아무것도 못하자 내가 솔직히 요기 파란색만 날려버리면 끝나는 게임이야 이거 아이고 돈 아까워라 씨 야 이거 안할란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스켈업 지금 채울 돈도 없다 시청자 맵은 일요일에 공겸이다 내일 내일 공감이다 내일 크으 스켈업 철도 놓고 소설을 거지란 말이야 지금 어휴 어휴 에휴 에이 다른 뭐 할 수 있는게 없다 내가 볼 때 발전 속도가 더디루야 지금 어휴 됐어 진짜 잘 짜냈다 자 갑니다 갑도 위에 올리버 스켈업 저 뭐야 데미지 업도 되있나요? 무시무시한 갑니다 오오 아우리 끔찍했어 아우 찌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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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시들네 훔쳐가지고 쭉 펴가면서 5시간이 예상 못했겠죠 오우 예잉! 에헤헤헤 헤헤 옹 했습니다 어어 어 좋아요 나갔죠 아이야 쟤들 좀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아니 저거가 왜 나갔대 아이 또 저거가 나가주는 바람에 승리했네요 또 솔직히 완전 딱히는 게임이었는데